기억이 어디서도 나이 나이 빗 너 갈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! 아이! 사람이! 와! 사람이 더 화분해졌네! 알라이어 진짜 푸른다 똑같아 진짜 그렇다면 마크 씨 오케이 가겠습니다 기억이 어디서도 나이 나이 빗 너 갈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오! 약간 매운맛이 좀 덜했는데 오! 너무 좋았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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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이제! 뭐하세요? 오! 오! 나제 목소리로 시진이 영상편지 심각하죠 시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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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여러분! 잘 들려요? 정말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?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알죠?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둘이 나고 잘 거 같은데 우리 마음 알죠? 마크 씨 뭐예요? 이제 빨리 갈게요 오늘의 막둥이는 남의 사람은 1! 2! 4! 아 뭐야 이거 둘이 겹쳤어! 야 야 야 이러지 말고 그냥 마크 형 제일 늦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마크 형 들어가 뭔가 익숙해 마크야 애기 너무 평소가 아니 애기 조용히 해봐 잘하잖아 애기 항상 옆에 내가 있어요 마크야 네 형 정신 차리자 나는 너무 익숙해 아들아 야 와 아들아 했잖아 사랑한 날 너 했잖아 어차피 해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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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죠 아 오케이 5,6,7,8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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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? 5,6,7,8 와 헐 와 어떻게 형 이걸 골랐냐 진짜 어떻게 이걸 골랐냐 와 근데 어떻게 마크 형이 또 수박을 골랐어 시작 보니까 터피 이쁘다 아 이 에이 재미닉 거 만들게 난 처음에 먹겠지 너는 마크야 한 거 만들어 줘 나는 요즘에 두П이 해차을 써볼까 네 나의 너가 와 스파이시아즈 미디언 와 일단 맛있어 자 재미닉 거 완성됐습니다 그냥 맛있게 볼테인더 소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꺼 만들까요? 제가 철로꺼 만들어볼까요? 오케이 빨리 주세요 철로가 이 소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소스가 맵지도 않아 얘랑 어울리지 않아 이제 철로가 만드는 리얼벌칭 마크형의 핫도 와 이거 너무 매운데 미쳤는데 오 나 상관상인데 철로더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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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로페인 마케어, 전부 다 믹 와 와, 냄새가 야, 얘 어때? 맛있지? 얼굴이 빨개지는데? 어때? 기다려봐 얘 땀 나, 코에 조금만 덜 매웠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조금 너무 매워서 아쉽다고 자, 다음 재민이 네, 저는 뭐, 이건 뭐 맛있는 거죠? 이건 맛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맛있는 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정말 정말 여유롭게 어, 냄새부터 벌써 좋아요 완벽합니다 와, 나 진짜 약간 상상이 안 나 우와 형, 일단 하자 야, 나 바로 간다? 아, 살살 먹어, 살살 먹어 이거 진짜 매워 오 마이 갓 뷔 아니, 색깔부터 다, 약간 왜? 와, 나 궁금한데? 아니, 괜찮아 어쩔 수 있어 마크 형을 사랑하는 만큼 다 맞습니다 역시 애들이 뜨겁네요. 마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? 너는 대단한 녀석이야. 잘하자. 아 영어로 할 걸 그랬어. 아 영어로 해. Yo. You doing good, bro? 아니 영어로 이거 하려고 했었어? 몰라. 대사이! 지성이! sky dream, 저는 loure. 시즌이팔포. 전화했기이라 모르냉. 쟘 2 棒 今 出てきたか 마시스 으 이제 나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